이달 초 MBC 강원 영동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강원도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항반도 등줄기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가 잇따라 세워지고 있습니다. 2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능선을 중심으로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눈에 띕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선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같은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강릉과 태백 등지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5곳에 풍력발전기 15기가 또 들어서면서 지금은 모두 39기가 설치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이달 초 정부가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산지 규제가 완화돼 산림 훼손과 재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해 사업 입지 검토 기준을 빨리 마련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선 지방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11명은 백두대간 핵심 보호 구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지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육상풍력발전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림 훼손과 재우려를 줄일 보다 세밀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